2021학년도 6월 5평 3번 문제예요. 가, 나, 시기 사이에 쓰던 사실로 of course 한구를 골라라고 하는데 옳은 것 보자고요. 강개토대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이라고 했습니다. 아, 영락. 영락 10년에. 5세기네요. 5세기 초에. 5세기 초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가지고 신라를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는 장면이 되겠네요. 왜구를 격퇴하는 장면. 그리고 나를 보시게 되면은 신라군이 당군과 연합해서 고구려의 왕성을 에어쌌다. 그래서 항복을 청했다는 거죠. 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7세기에 고구려가 멸망하기 직전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망. 자, 제가 이 수능 앞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 예측해드릴 거예요. 봐봐요. 자, 원래, 원래 이 가, 나, 사이식이라고 했을 때는 이 정답이 되는 것이 보통은 뭐가 들어가냐면요. 6세기가 들어가는 것이 원래 일반적인 난이도예요. 근데 현재 수능에서는 매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들어갈 것은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 뽑아봤을 때 뭐가 되느냐. 무조건 가에는 관계토대항이 보일 것이고 나는 아무거나 나와서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나와서 상관없습니다. 가에 만약에 관계토대항 나오면은 이 중간에 들어갈 답은 무조건 99.9% 뭐냐. 장소항이에요. 알겠죠? 장소항.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다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수능에서도 만약에 가에서 관계토대항 보이면은 정답은 무조건 장소항 찍으면 되는 거예요. 가보자고요. 1번. 장소항이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강계토대항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장소항이 집근했으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하였다는 건데 이것은 연도는 알 필요 없지만 1388년에 고련말의 상황이죠. 고련말의 상황. 우왕이 우왕 때 최영희의 이성계에게 5만 대군 주고 정보라고 하니까 못하겠다면서 위화도 해군에서 권력을 장악했던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을 받고요. 한산도 해전. 이거 보이면은 수능 포인트 떠올라야 되는 것이 아, 이와 관련이 있는 전쟁은 임진왜란이다. 이건 알면 되는 것이고요. 조선시대고요. 그 다음에 윤봉길이 훈코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윤봉길을 봤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시험 포인트는 무엇이다? 한인애국단 소속이다. 김구가 1931년 임시정부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의거단체였죠. 그 다음에 서희가 외교단판으로서 강동 6주를 획득했다는 것은 고려시대 거란의 1차 침입 당시의 상황이 될 겁니다. 1차 침입 당시의 상황. 알겠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문제가 너무 쉬워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삼북시대 고대사라면은 선택지 1번을 제외하고는 고려말, 조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고려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매우 쉬우니까 어쨌든 제가 알려드린 팁, 이 장수왕이 정답일 가능성이 99.9%라는 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경로로로로로록 뵙겠습니다. 10시 år